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파벨론이여 귀신의 처서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게시록 18장 1절 이하의 말씀으로 눈물로 쓰는 그리운 유혹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이미 18장 1절에는 2일 후에 이제 17장 17절부터 18절에 짐승정부를 싹 망하게 했어요. 망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그러면 여기 2일 후에 이 말은 17장을 열불 가진 짐승이 음녀나라를 미워서 망하게 했대 16절에. 그리고 17절에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셨대. 망하게 하는 것도 통과시키는 것도 하나님 법을 폐쇄시키는 것도 17절에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줬대.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대모예요. 그럼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야. 당신은 왜 그랬어?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직분이 아무리 높더라도 성경을 모르면 자기의의가 우상인 거야. 여러분들 우리는 자기의의를 교만이 나고 그래요. 너 그거 했어? 죄값으로 그거 한 거야. 너 그거 했어? 죄 나가는 거로 그거 한 거야. 그런데 우리는 순종의 대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순종의 대가가 천층만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너무 좋으면 대가를 많이 주시는데 안 좋으면 순종의 요구사항이 많아요. 수술해야 되니까. 사상을 수술해야 되니까. 가만히 제가 묵상을 해봤는데 남한 장관이 아람 사람이잖아요. 남한 장관의 주인은 북이스라엘 가정부 13살 먹은 아이래요. 엘리사 목사님한테 찾아가요. 가르쳐준 거야. 그러면 주종관계가 뭐냐. 처방 내려주는사가 주야. 받는 자가 내려가야 돼. 주종관계니까 종으로 내려가야 돼. 주인과 종, 주종관계. 이야, 그거를 슥쥥 지나가면서 묵상을 주세요. 점심시간에. 저는 그냥 생각을 그냥 딱 그렇게 맞춰서 살라고 노력하니까 늘 그냥 세상 생각이 이렇게 안 들어와요. 단, 믿음이 좋아서 저거는 우리 사모님이었고 나는 팍 터지게 말씀을 깨내는 거야. 저것이 돌아나서 어떻게 말씀을 깨내겠어. 뭐 이거 시켰으니까 하나님 굶기지 않으시겠지. 다음 주에는 단장하고 오리라. 이번 주에는 단장하고 오리라. 끝나니까 그래요. 예배 끝나니까. 입 입술이 막 간지러워가지고 하려고다 말려고다 지금 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접속사, 전치사, 연계사 이런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일 후에 벌써 다 넘겨줬어. 말 안 들었지? 사탄한테 넘겨줬어. 말 안 들었지? 16절에 망하는 것한테 넘겨줬어. 아무리 노력을 하고 대모를 하고 별짓거리를 다 해도 17절에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용에게 줬다는 거야. 그래서 짐승정부, 바벨, 음료, 바벨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집어던졌다 소리가 몇 절이 나오는데 바벨론을 그냥 딱 해서 집어던져. 게시록 18장에 보면 나를 얻다가 집어던져. 이게 중요해요.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이제 다 짐승정부 다 이렇게 맡겨주고 21절에 보니까 그렇죠? 예,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런데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고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잖아. 메대에게 넘겨줬어. 메대는 바사에게 넘겨줬어. 여러분, 우리의 남편 사탄에게 넘겨줘. 내 말 안 들어서? 영원히 얘기 못해. 그게 뭐예요? 17절에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었다. 남편에게 마음 안 여는 걸 줬다는 거야. 나를 고치기 위해서. 그런데 왜 내가 순종을 안 해? 그 말이 뭐 고가워. 그 말이 뭐 기분 나빠. 정보를 미리 주거든요. 이렇게 내려가라. 남한 장관이 주인이 누구라고? 13살 먹은 부기 이스라엘 가정부 여자, 여자아이. 하나님의 정보를 미리 지득하는 사람을 주라고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을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종관계. 그러면 큰소리 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시안 꼭 정신 차리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여기 앵글로스 천사야. 그렇죠? 여기 앵글로스. 여기서 천사는 가브리엘 천사라고 그랬죠? 신의 사랑, 신의 개시를 전달하는 일을 압니다. 뜻은 신의 사랑이라는 소리예요. 복음을 전합니다. 수태를 예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마리아. 그렇죠?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장의 영혼을 가브리엘 천사장 옷을 입고 마리아를 만나서 잘 받아들이니까 쏙 들어갔다고 그래요. 미드라시에는. 그냥 들어간 거야. 그럼 예언해 줄 때 들어가는 거야. 다리가 나오면 딸, 머리가 나오면 아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달하는데 복음이라는 건 뭐예요? 신의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신의 하사품. 유앙길리온. 유라는 건 뭐예요? 중성사원인데 잘 좋게. 그걸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잘 좋게 친절히 모든 것들을 다 보호를 해줘. 앵길리온. 이거는 앵글로스 천사니까. 그러면 천사를 조절을 해서 모든 환경을 조절을 해요. 그럼 내가 화가 안 나. 내가 성질이 안 나. 내가 거절을 안 해. 감히 어디다 거절을 해? 네? 고난받았던 사람들은 감히 거절을 안 해요. 그거를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기도하지. 그런데 순종도 않고 내 목적을 기도하니까 또 틀렸어 그러는 거야. 형벌과 죽음의 천사. 낙원의 주관자가 되어집니다.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의 관리자. 지휘천사 케르빔을 지배합니다. 시내 왼편에 앉아서 여성 성격을 가지고 여성스럽게 구체적으로 치리를 해요. 그럼 내가 자자 하면 가브리엘 천사장이 와서 가르쳐주는 거야. 이렇게 밀어넣으면 안 온 거야. 밀어넣으면. 그리고 가브리엘의 표 장소는 백화꽃이래요. 백화꽃은 가브리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벌과 죽음의 천사로 낙원의 주인이 되어져서 있는 이 천사가 와서 뭐를 한대요. 오늘 보니까. 일자리에는 큰 권세를 가진 한 천사가 지금 등장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일자리에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환하여 지더라. 그래서 우리가 평영총만 하면 회사가 환하고 가정이 환하고. 여기서 환하다는 것은 환경화는 것이 아니라 영이 환한 거예요. 영이 환한 거 보면 얼굴이 예뻐지고 밝아지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보니까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수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종,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자, 이제 바벨론을 뭐라고 그래요? 더럽다라고 그래. 바벨론을 더럽다고 그래. 판토스, 피우니마토스, 아카다르투, 지격은 깨끗지 못한 영. 깨끗지 못한 영. 귀신을 피우니마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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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카다로스. 깨끗지 못한 영이라고 지금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격은 깨끗지 못한 영이고 의역은 더러운 영이라는 거예요. 더럽다 합니다. 더럽다. 아카다르투. 형용사, 소유격, 중성, 탄수. 형용사, 소유격, 중성, 탄수. 그러니까 형용사가 모양이잖아요. 그거를 안에다가 소유를 했어. 모양 바깥으로 안 나가. 회계를 넣어야 나가지. 그렇죠? 조심을 넣는데 안 나갔어. 기운이 센 사람 앞에 나보다도 능력이 많은 사람 앞에서는 조심을 하지만 능력 바깥으로 나가면 조심을 안 해. 그러면 더러운 것이 막 나와. 이게 더러운 영이라는 거 보니까 더러운 영 뭐라고 그래요? 오늘 보니까. 무너졌다. 큰 성 바빌로니. 바빌로니가 귀신에. 그렇죠? 귀신까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귀신. 귀신이. 그렇죠? 나이모니온. 그렇죠? 직역은 마기로 번역됐어요. 마기들. 삼성동체니까. 마기, 사탄, 귀신, 옛뱀, 용, 오성동체야. 그러니까 오성동체 삼위일체라는 게 뭐냐. 삼위일체를 모방해서 오성동체라고 하는데 귀신이 가면 거기 꼭 용도 있어. 마기도 있어. 뱀도 있어. 약한 자는 뱀이 유혹해. 강한 자는 용이 유혹해.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눈물로 쓰는 그리운 유혹인데 자꾸자꾸 편안한 방법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은 18장이 어떻게 되죠? 17절에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누구에게 주사? 열불 가진 짐승에게 줬다는 거야. 용에게 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10편 139장 16절에는 하나님이 나의 형질 만들기 전에 나를 계획을 세웠다고 그러잖아요. 다윗이. 다윗 고백이잖아요. 그럼 저를 무엇으로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지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끊고 맺는 맛이 다윗이 없으니까 계속 연단 받아. 누구한테 받느냐? 장인어른한테 받아. 그러니까 죽일 수도 없어. 인간관계라는 건 혈연관계는 떠나가도 혈연관계예요. 절대 불불리 전지사 민이에요. 서산에서 서울 갔어도 가끔씩 생각이 나는 거야. 수석리는 지금 수석동으로 됐지. 거기 공동묘지는 다 주공아파트로 세웠다는데 어떻게 됐나? 이게 오는 거야. 그게 영으로 연결이 되는 거야. 그런데 무지무지한 사건을 정말 그걸 다 잊어버려. 나 이제 고향 안 간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그렇게 세우셨으면 우리는 그냥 그대로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못하니까 장인어른한테 평생 괴롭힘을 당해. 그걸 하나님이 뭘 놓으셨을까요? 다윗의 약잠을 고치기 위해서 그런 거야. 끊고 맺는 거를. 왜 정이 많아. 양을 아껴주는 정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주의 종이 양을 아껴주는 그런 것들이 많으면 훈련을 못 시켜. 꼭 아기 생각이야. 얼른 지워. 안 지우지? 용 100개 넣어줄게 그러면. 그럼 정신없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감당할 만하니까 안 고치는 거야. 이 시간에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럽다. 그렇죠? 아카다르 2. 형용사 소유격 중성 단수니까 마귀의 생각을 계속 소유하고 살아가. 마귀의 생각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음해할까? 어떻게 하면 안 하고 했다고 할까? 어떻게 하면 하는 행위만 하고 안 할까? 이거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요한복음 14년 3절에 말씀하셨어도 내니까? 다른 사람은 다 내니까 하는데 진짜 본인은 내니까 라고 하네. 그렇죠? 아카다르 더스. 원형은요? 형용사인데 이거는 더러운 거는 부정불변사 아. 그러니까 더러운 분들은 다 부정적인 성격이야. 그거 하면 이것이 생겨.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의 조건은 그거예요. 그거 하면 너 이거 줄게. 너 그거 안 하지? 너 이거로 너 연단 받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은 우리의 구원이잖아요. 이 땅의 행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게시록 18장은 다 행복으로 정하고 가는 교인들이야. 부자 교인들이야. 부자 목사님들이야. 리얼하게 하면 가난한 교회 안 돌봐. 다 훔쳐갔어도 안 돌봐. 리얼하게 하래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썩어 너고 뭐가 썩어 나가도 개척교회 목사들 안 줘.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게시록을 안 하면 게시록 강의를 안 하면 목회자들도 확확 넘어가는 것 같아. 자기 의로. 목사님이 최고다 하면 목사들이 제일 올라가고 싶은 자리가 그런 자리거든. 그걸 알아니까 바울이 나는 날마다 충로라는 거예요. 안섬을 고쳐줬는데 별걸 안 갖다 줬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카타 2로. 부정불변사 아와 카타 2로. 동사 제일 부정과거 분사 완료 수동 분사. 여러분 더러운 게 뭐예요? 분사로 가는 거야. 그거 고쳐면 고쳐야 되잖아. 그냥 평생 가. 분사니까. 그리고 진리하고 싸워. 여러분 진리는 순종해야지. 그만큼 말씀드렸죠? 장관님은 왜 문둥이병으로 저주 줬는데. 문둥이병은 저주병이에요. 몹시 고장하다 하니까 고생만 하는 게 아니야. 지옥이야 지옥. 불결해서 주는 병이니까 하나님이. 순종오지 안에서 주는 병이니까. 그런데 그 조물에게 가정부 여자아이가 말하는 거를 그거를 들어 방법이 없으니까. 여러분 복음은 방법이 없을 때 받아들여서 그렇게 무시하면 나는 고난을 참 많이 받아요. 그녀? 그래서 완료 수동 분사야. 더러워진 거는 이미 완료가 됐어. 수동은 뭐예요? 귀신. 악한 영이 왔어. 그리고 소유를 나를 해버렸어. 내가 귀신을 소유한 게 아니라 귀신이 나를 소유했어. 왜? 부정불변사 R을 보니까. 그러면 그것만 잘못해야 되는데 다 잘못해. 네? 여러분들. 그거 하나만 잘못하는 걸 약점이라고 그래. 네? 다 잘못하는 걸 부정하다고 그래. 그죠? 그러니까 예배도 안 올라가고 봉사도 안 올라가고 다 안 올라가는 건 부정한 거니까. 여러분 까마귀가 왜 버림을 당했습니까? 내려오면서 복상한 거야 이제. 시커버스가 아니고 처음에 노아의 방. 그것도 우리 상식에는 맞죠. 상식이 통하는 사회. 그는 노아의 방주 때 까마귀부터 내보냈거든. 그 안 돌아와 얘가. 여러분 교회에 가서 교회에 나와서 시험 들었다면 안 돌아와. 까마귀야. 최고 첫 번째 기회를 줬어. 노아의 방주 8장에 보면. 그래서 그때 이제 비둘기를 내보내는 거야. 비둘기는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또 내보내고 나갔다가 감남나무 입을 물고 돌아와. 이제 나가도 돼요 주인님. 여러분 그 정도로 1년 동안 먹고 살려준 노아의 노고에 대해서 은혜를 갚아야 될 거네요. 사자라는 놈은 노아의 오른발을 물어가지고 평생 쩔뚝거리게 만들고. 사자교인들이 많거든 교회 안에. 까마귀는 날라가 버리니까 이때부터 하나님이 저주새라고 그런 거야. 시커머서도 그렇지만. 그런데 비둘기는 날라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또 날려보내니까 감남나무 물고 돌아와서 다시 날려보내니까 안 돌아와 이제 나와도 된다고. 여러분 사역은 애로사항이 있어. 그래서 기도가 십자가예요 우리는. 그래서 유래는 카타로스에서 이뤄졌어요. 카타로스라는 거예요 지금. 깨끗한 깨끗한 깨끗하니까 사이에 오물이 끼지 않고 자유로운. 여러분. 죄를 안 지고 겨우면 너무너무 좋다. 사이에 안 꼈으니까. 하나님과 나사이 주의정과 나사이 교회와 나사이 직분과 나사이 예물과 나사이에 끼지 않으면 자유롭게 와. 자유로운. 뭐라고 하죠. 테러로. 빨리 움직이다. 고체가 액체가 되다. 액체가 돼서 스며드는 거야. 이렇게 앰플렌티아 별이 가슴에 스며들듯이 사이가 중요한 거야. 디아라는 하나님과 나사이 세상 사이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장애물이라고 그래 디아라는 거를. 장애물이 생기면 꼭 누구를 원망하게 돼 있어. 그럼 더러운 거야. 더러운 건 뭐라고 말하니까 귀신이고 바벨론이야. 그건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뜨린 거야. 무너뜨린 거야. 그래서 직역은 사이 관계에 끼인 것을 알지 못하다. 그렇죠. 사이에 낀 걸 몰라. 벌써 먼 데서 가까운 손님이 왔어. 눈 내려오고 머리가 아파. 그럼 사이에 뭐가 꼈어요. 그냥 낀 게 아니야. 뭐 영으로 생각을 했어. 그 영들, 악한 영들은 생각만 해도 와. 힘들어 죽겄내면 죽겄내면 죽겄낸 영을 가지고 와서 어깨서부터 둘러. 안 되네. 안 되는 영을 가지고 와. 그래서 제가 성질이 급한데 요새는 좀 느긋해졌잖아. 금방 이렇게 오다를 내려주면 오늘 나누면 내가 팔딱팔딱 뛰었었는데. 안 해도 제 거 안 오는데 뭐. 자기 손해지. 예언은 뭐냐. 하나님한테만 신세지는 거야. 그런데 종매쟁이한테도 또 몫이 있는 거야. 감사의 몫. 그래야 마귀가 사이에서 틈을 안 타. 만하님한테만 잘하면 된다니까 다 지들 잘랐어. 그러면 사이에서 낀 것이 뭐죠? 약점, 단점, 재, 허물, 실수 이런 게 수투성이잖아. 그걸 모르고 살면 더러운 거야. 알고 살면 고치려고 노력하지. 그다음에 인정을 하지. 인정을 하니까 얼마나 예뻐. 열심히 할게요. 못하지만. 아니 못하는데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예쁘겠어. 걸어가는데 하루 걸렸대야. 여기서 줘야. 그래도 땀을 흘리면서. 얼마나 예뻐. 마귀 나가는 건 단순해지면 나가. 그래서 미드라 씨를 하는 거야. 미드라 씨는 성경은 요약을 했고 미드라 씨는 다 적어버려. 우리가 머리가 좀 이렇게 안 좋아가지고 요약한 거 읽으면 이해가 안 돼. 한꺼번에 땅 요약했는데 뭐 어떻다는 거냐. 이게 도대체. 우리는 어둠에 들어오면 의심을 많이 줘. 믿는 것보다는.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해도 안 믿으려고 그래. 상황성이 인정이 돼야지. 그렇죠. 그래서 극약 처방으로 손종을 요구하는 거야. 요단강물이 무슨 약이 물이 돼가지고 그 물이 돼가지고 어떻게 치료가 되어져요. 그럴 때 천사가 하나님을 보내서 치료해 준 거지. 그래서 더럽다. 깨끗이 못하다. 부정하다. 그 다음에 귀신 악한 천사 이런 거로 번역이 됩니다. 더러운 게.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무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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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야. 뭐가 무너져요 이제? 바벨론이. 그렇게 큰 부자가 무너져버렸어. 그렇게 큰 나라가 지금 무너져버렸어. 제가 그런 묵상을 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부자되면 이렇게 되는구나. 부자가 되고 싶어도 안 해주는 게 이런 거구나. 18장이구나. 무조건 우리는 다 부자가 되고 싶잖아. 왜 부자가 되면 그러냐면 더러운 거를 미화시켜. 옷 빨아입고 하시고 그러는데 뭐. 내 속이 더럽다니까. 속이라는 게 뭐. 생각이 더럽다니까. 생각이 더럽다니까. 암에 나오니까 뱀이 나오고 암에 나오니까 용이 나오고 그래. 입에서 이렇게. 그러면 나오면 그게 용 그렇게 한 마리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아. 그 중에 한 마리 들어왔다가 들어가는 거지. 용이 나갔다 그러면 한 마리 나간 거야. 어마어마하게 있어. 그러니까 고집이 그렇게 세지. 왜 용이 믿지 말라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믿어. 왜. 그거 되어지면 진짜 제가 나가야 되거든. 앞에서는 고백 못 하겠지만 혼자서는 다 해버릴 거 아니야. 야 너 나가라. 나 이제 한 번 부았다. 예. 한 번 이기면 계속 이겨요. 꼭 깨닫기 바랍니다. 자 무너졌다. 그렇죠. 에펠센. 무너졌다. 지격은 멸망하였다. 멸망하였다. 이런 뜻이. 무너졌다는데 바벨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무너지고 땅이 어디로 가는 게 아니라. 배대한테 망했다 이 말이야. 배대한테. 넘겨준 거예요. 17절에. 17. 개시록 17장 17절에 넘겨준 거야 이제. 이미. 왜. 이쪽을 조금 이상한 생각을 주고 저쪽에 조금 힘주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야. 우리가 입을 아무리 조절하려고 해도 이상한 말 나올 때 있잖아. 그게 마귀가 주는 거야 그게. 누가 허용해서. 하나님이 17절에 허용을 해서. 이미 실수를 해야 자기도 해결을 하지. 원형은 핍토입니다. 그죠. 핍토. 동사 직설법. 제2. 제2과거분사. 그죠. 제2부정과거. 능동대 3인칭 단수. 자 그러면 신이 경로하다. 이런 뜻이에요. 신이 경로하다. 신이 경로했어요. 그런데도 기도만 해. 신이 경로했는데 기도만 해요. 신이 경로했는데 귀신짓만 하는 거야. 귀신이라는 게 뭐냐. 슬쩍 성령을 스쳐 지나가고 귀신 거로 다 하는 거예요. 알아맞히는 거 귀신 거로 하는 거야 그냥. 알아맞히는 거 귀신 거로 하고 믿음의 말은 성령 거로 하는 거야. 혼합 종교로 갔어. 어느 때는 마음에 들고 어느 때는 마음에 안 들어. 글 쓸 때는 제법인 것 같은데 말해보니까 아니야. 이게 혼합 종교야. 어느 때는 귀신 거를 불러다가 아론을 맞춰. 아론을 맞춰서 뭐 하는데. 그래서 질서를 지키라는 것이 고린도자 14장에 은사장을 12장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의 최고 책임자 14장에 사도권에 덤비지 말고 사도권이 내리는 오다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정스럽다 미세오 가이 메미세 메누. 그리고 가정은 가정된 것. 지격은 그리고 미워하는 것. 유래는 미워하는 겁니다. 동사 미완료 미래 제1부정과거. 완료 수동분사. 가정스럽다는 것은 미세오입니다. 동사 미완료. 미완료는 뭐예요? 아직까지 그걸 가지고 있는 거야. 가정스럽다는 거면 속과 거지 다른 거잖아. 말과 행동이 다른 거잖아요.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는 듯 말을 했는데 가정스러우니까 가버리는 거잖아. 이걸 말하는 거예요. 미래 제1부정과거. 그러니까 가정스러운 걸 계속 반복한 거야. 완료 완료 수동분사. 수동분사니까 뭐가 들어왔지 그 사람이 그러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한테 지배받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 믿음이라는 것은 그분의 지배를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걸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지배를 받지 않고 살아가니까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너 이런 소리 하고 다녀라 그러지. 그래서 기본어 미소스에서 이래 되는데 증오에서 이래요. 증오, 증오. 미워하다, 미워서 박해하다, 싫어하다. 그러니까 미워서 힘으로 제압할 수 있으면 행동으로 제압하겠지만 마음에서 제압하는 거야. 그렇죠? 마음에서 제압하면 언바란스가 나. 얼굴은 항상 화나 있고. 이게 화가 눈으로 나오거든요. 눈으로. 눈으로 말해요가 아니라 눈으로 나와. 사랑도 눈으로 나와. 영도 눈으로 나와. 그래서 눈 쳐다보면 치료가 돼. 그러니까 눈에서 도끼가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게 나가야 뭐가 나오면 가정한 것이 나가는 거야. 가정한 것이 뭐냐? 회색 분자들, 중간지대래. 완전 세상 사람도 아니고 완전 성도도 아니고. 사정을 붙이는 쪽으로 가니까. 그래서 뭘로 번역되느냐? 미워하다. 마태봉 5장 43절. 뭐라고 그러죠? 나가라고, 형제를 나가라고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떨어진다. 미움을 받다. 마태봉 10장 22절. 복음을 증거면 미움을 받아. 싫어하다. 유다서 1장 23절. 가정하다. 지금 게시록 18장 2절 이렇게 번역이 되어집니다. 번역이 되어져서 2절을 이제 그런 대로 마감을 하고 3절에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그러니까 유유상종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교회 안에. 절대적으로 교회 바깥에 사람을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야. 거기는. 게시록 11장에 요한 보고 고르라고 그래. 교회에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진짜 구원받을 사람인지. 누구한테 또 고르라고 그래요? 두 증인한테. 모세의 계열의 증인. 모세의 계열의 죄종들. 엘리아의 죄종들. 천국 갈 사람이 누구냐고 고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고르라 소리가 뭐예요? 바르게 가르쳐서 튕기 쳐나가면 아니다 이거야. 바르게 가르치면 시험 들었다는 게 사단이 화내는 거야. 그래서 사단 화가 됐어. 사단의 노예 화가 된 사람이 시험에 자주 들어. 여러분 보세요. 의사 선생님이 이거 먹으면 5개월 있다가 낫는다 그러면 감사하다고 코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하고 꼬박꼬박 먹어.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처방을 기도로 해주고 순종을 해주잖아요. 안 해. 왜냐? 사단 화가 돼서 상처가 되는 거야. 화가 나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가 쉬운 막막이 있거든. 집에서 알아서 오라고 하면 너무 좋은데. 안 오거든 집이거든. 오자마자 쓰러지는데 뭐. 지금 말씀드리는 게 영적인 말씀이야. 여기서 다 잡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잡아야 돼요. 여기서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마칩니다. 여기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라는 것은 음행의 진노주 포도주라는 음녀 바벨론이 온 세상에 퍼뜨린 우상숭배, 범죄, 상처받아서 옆에 있는 성도에게 상처를 전도해주고 그라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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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를 뭐라고 그래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야. 교인들 데리고 나가는 거. 지금은 여기서 교인을 데리고 나가지만 그 영혼을 데리고 지옥 가는 거야. 너 거기에서 구원 받아. 이렇게 정해줬거든요. 형질이 생겨나기 전부터 그렇게 만들어주셨어. 이걸 뭐라고 한다. 로마서 11장 35절. 하나님의 주권사상이라고 그래. 주권사상은 복종으로 하는 거예요. 복종으로. 모든 것이 그에게서 나와서 그에게로 돌아가는 이라. 여기서 그는 시스토리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의 이야기.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만들어. 이거 못하겠어요. 고쳐주세요. 못 고쳐. 그러니까 요걸 할 때 얼른 받아들이야. 내 안에는 악한 영이라는 게 뭐냐. 생각이 불경거네. 생각이 내가 다 만들어. 하나님이 준 영을 생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준 영을 생각이라고 해야 되는데 내가 만든 거를 생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편리한 수단을. 그러니까 누가 보기로나. 그런데 하나님은 보지. 예수님 보잖아요. 마귀도 보지. 예수님 보입니다. 그래서 우상승배와 사치와 도덕과 제약으로 인해서 심판받을 잔을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퍼뜨린 거야. 왜? 그런데 17장 2절에 보니까 바벨론이 퍼뜨린 거거든요. 이미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도주 요것만 불러드리고 마칩니다. 포도주. 오이 노우. 그렇죠. 오이 노우. 오티에크 투. 오이 노우. 왜냐하면 포도주로부터 투 디모. 신의 코에서 불이 나온다. 그렇죠. 노여우미라는 것이 디모라고 그랬잖아요. 얼굴이 찌그러지다. 코의 길이가 짧아지다. 이런 거로 유래가 됐다고 했죠. 하나님 화가 나서. 코에서 불이 나오니까 우리는 죽는 거지. 포도주 오이 노우. 명사 소유격 남성탄소. 다 오이 노우. 정관사 소유격 남성탄소. 다 오이 노우가 뭐예요? 정관사 소유격 남성탄소로 정관사로 포도주 역할하는 무슨 사건을 준비한 거야. 여기서 사건은 누구예요? 여기서 사건은 누구예요? 가브리엘 천사. 가브리엘 천사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죽음의 천사. 망하는 거의 천사. 아이를 낳게 하는 천사. 그 천사가 정관사 소유격 남성탄소로. 오이 노우. 명사 소유격 남성탄소로 지금 진노의 포도주를 준비한 거야. 원영은 고전 헬러 갑니까? 불같이 타는 듯한 어리석음의 향기. 어리석게 행동을 해서 다 실수하게 만들어 놓고 안되게 만들어 놓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향락만 쫓아가고 부자만 쫓아가고 사치만 쫓아가는 이 바벨론 같은 성도야. 이 바벨론 같은 성도야. 너는 지금 가브리엘 천사장이 오른쪽 왼쪽에 지금 징계를 가지고 온 줄 모르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교회단에서 예배드리니까 난 아닌 줄 아는 거예요. 자기 의로 가는 거야. 오늘 갔다 왔다고. 갔다 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이 날로날로 새로워져야지. 그래서 우상을 숭배로 우상숭배로 유혹하다. 그게 포도주야. 한 잔 먹었다면 이상한 소리 하잖아. 마귀가 주는 거 한 잔 먹었다면 이상한 짓으로 하지. 그래서 술 예배서 5장 18절 하나님의 진노 이런 걸 번역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눈물로 쓰는 그리운 욕. 내가 편안하고 예습관 하나도 안 버리고 그냥 다 잘되기를 원하는 거야.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게시록 17장 16절부터 18절 읽어보세요. 이미 나를 누구한테 넘겨줬어. 나를 누구한테 넘겨줬어.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때는 기도해도 안 돼. 넘겨줬기 때문에. 왜 넘겨줬을까요? 기회를 많이 줬어. 기회를 많이 줬는데 회개를 못해요. 진짜 회개하면 선원 사람이 돼. 회개해 주시오.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이렇게 와 영이. 영이 오면 있잖아요. 자유로워져. 막 말을 해줘. 그런데 영이 이렇게 이렇게 진단을 하면 안 되면 오해를 해. 오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잔잔한 우입물은 맑어. 밑에는 구정물 찌꺼기들이 있어. 그런데 사건을 이렇게 처방을 줘. 그러면 이게 젖는 거야. 그러면 회개로 준비하고 깨끗하면 아무리 젖어도 밑에 있는 것 같이 안 올라와. 그런데 이 밑에 있던 그전에 받았던 생각들 상처들. 어떤 제일 무서우냐면 과거를 가지고 와서 이상한 소리 오는 사람들. 동력자 못 돼. 진짜 못 돼. 자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 피로 눈물을 쓰는 그리운 유혹은 애핑계예요.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순종하라면 순종하고 그러면 되잖아요. 저도 여러분도 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